내 통장에 빨대 꽂고서 빈대마냥 구는 시댁의 행패에 신혼여행으로 정한 유럽여행이 제주도 티켓으로 바뀌고 저는 남편과 결국 그래 그렇게 유럽유럽 노래를 불렀는데 가야지 정말? 오빠는 괜찮겠어? 오빠는 미국 한번 가보고 싶다고 했었잖아 회사 선배들이 그러는데 신혼여행은 아내한테 맞춰주는 게 좋다더라 그래야 나중에 편하다나? 기혼자들의 지혜라고 고집 부리지 말라더라고 그리고 나도 유럽 좋지 너가 어디가 좋냐 그래서 미국이라고 한 것뿐이야 정말 멋진 선배들을 두셨군 고마워 정말 나 어렸을 때부터 꿈이 유럽 한번 가보는 거였거든 학교 다니라 일하랴 기회가 없었는데 이렇게 가게 돼서 너무 좋다 너무 설레 그래 전에 없는 장기우가 신혼여행 가서 신나게 놀고 오자 오빠가 양보해줬으니까 신혼여행비는 내가 다 결제할게 에이 뭘 또 그렇게 해 내가 가고 싶었던 곳이잖아 그래야 내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아 내일 가서 계약하고 나한테 말해줘 오빠 계좌로 돈 붙일게 윤정아 오빠가 다 알아서 한다니까 이번엔 이렇게 해 대신 10년 뒤 아니 5년 뒤에 결혼기념일 여행으로 미국 가자 유혹이든 LA든 그땐 오빠가 나 데려가줘 그럼 됐지? 으이구 알았어 그러면 내일 계약하고 연락할게 내일은 장모님이랑 마사지 받으러 간댔나? 언니가 나 결혼한다고 엄마랑 같이 마사지 회원권 끊어줘서 가야 돼 나 벌써 살도 많이 빠졌잖아 최고로 예쁜 신부로 식장에 들어갈 거야 그렇게까지 안해도 지금도 충분히 예뻐 그럼 내일 마사지 갔다 와서 연락해 어 알았어 다음 날 오빠 계약했어? 어어 9박 10일 파리 스위스 패키지 그리고 이탈리아 들렀다 오는 걸로? 로마 항공권까진 예약 끝냈어 이제 호텔 보려고 어 잠깐만 내가 돈 붙여줄게 확인해봐 으이구 알았어 어 윤정아 왜 이렇게 많이 붙였어? 로마 호텔 예약 남았다며 호텔에 아끼지 말고 써달라고 오빠 내 취향 알지? 그래도 그렇지 너무 많다 실은 우리 아빠가 좀 보태줬어 장인어른께서? 어 아빠가 이왕 가는 거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좋은 거 많이 구경하고 오래 남은 돈으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오자 충분하지? 당연하지 장인어른께서 큰 돈 써주셨네 안 그래도 결혼할 때 장인어른이 집 내어주셔서 죄송한데 에이 죄송할 필요 없어 아빠가 그랬잖아 주는 거 아니라고 한 2, 3년 바짝 벌어 우리도 돈 모아서 나가자 마침 아빠가 전세 주고 있던 집이 있어서 다행이지 안 그럼 우리 결혼 더 늦어질 뻔 했었잖아 그렇지 장인어른이 그렇게 힘 써주셨으니까 더 열심히 해서 빨리 집 얻어보자 내가 우리 부모님이다 생각하고 장인어른 장모님한테 더 잘할게 든든하다 우리 집이 언니랑 나 딸 둘이라 아빠가 은근히 사위 엄청 기대하는 거 알지? 형부는 좀 무뚝뚝해서 집에 와도 거의 말도 안 하시거든 완전히 아빠 판박이야 근데 오빠는 술도 잘 마시고 말동무도 해드리니까 은근히 오빠 좋아하셔 혹시 알아? 어쩌면 그 집 그냥 우리 줄 수도 있는데? 에이 설마 그런 욕심 없어 그냥 윤정이 내 부모님이니까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아무튼 나도 진짜 오빠랑 결혼해서 진짜 든든하고 좋아 여러모로 고마워 뭘 이 정도 가지고 그럼 내가 호텔 골라서 몇 개 보내줄게 윤정이 니가 골라봐봐 응 알았어 몇 달 뒤 언니 엄마가 청첩장 여분 있는지 좀 물어보시는데 네? 어머님께서 더 필요하시대요? 네 우연히 어렸을 때 동네 친구들이랑 연락 다 왔나봐요 한 4장에서 5장이면 된다고 하는데 혹시 모르니까 10대장 있으면 좋겠대요 알았어요 그럼 이따 오빠 온다고 했으니까 그 편을 보낼게요 아참 언니 신혼여행 어디로 가요? 오빠가 말 안 하던가요? 저희 유럽으로 가기로 했어요 9박 10일 정말요? 아 좋겠다 유럽 어디요? 프랑스랑 스위스 이탈리아요 3개국이나요? 와 돈 많이 썼겠다 신혼여행이 원래 그래요 언제 거기까지 가보겠어요 아가씨도 얼른 결혼해서 신혼여행 가요 뭐 저도 가야죠 그나저나 우리 엄마 아빠도 여행 간지 좀 됐는데 다 같이 여행 한번 가보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그럼 결혼 전에 다 같이 한번 갔다 와요 그게 좋겠네 가까운 일본이나 아님 동남아도 좋고요 와 언니도 같이 가는 거예요? 네? 저는 우리 가족끼리 보내야죠 아 그럼 우리도 가기 힘들죠 왜요? 오빠가 그런 거 챙겨서 가자는 사람도 아니고요 돈도 많이 들 텐데 이럴 때 돈 쓰는 거죠 아가씨랑 오빠 반반하면 얼추 되지 않을까요? 부족하면 어머님 아버님도 조금 보태시겠죠 가족여행인데 네? 아무리 그래도 아빠 엄마 모시고 가는데 어떻게 돈을 보태달라고 해요 저도 돈 없어요 모아뒀다 시집 갈 때 써야 하는데 어디 있겠어요? 아 전 아가씨가 SNS에 여행 가는 사진 자주 올리시길래 모은 돈이 많은 줄 알았어요 그럼 어쩔 수 없죠 아버님 어머님은 제가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보내드릴게요 아 네 집 안 네 새언니한테 이야기 해봤어? 어 근데 은근히 씨알도 안 먹히는 타입? 눈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나중에 자기가 돈 벌어서 보내드리겠다 아님 지금 내 돈 오빠 돈 모아놨다 갔다 오라고 으이구 돈 쓸 줄 몰라 그것도 신혼여행은 어디로 간다니? 유럽으로 간대 9박 10일 어머머 세상에 9박 10일이나? 돈이 썩어난가 보다 전에 오빠가 그랬었어 아니 유럽 로망 있다고? 그렇게 멀리 갈 돈 있음 그냥 신혼여행 동남아나 갔다 오고 남은 돈으로 시작했으면 점수도 따고 우리도 좋고 좀 좋아 좀 대놓고 말해보지 그랬어 거기서 뭘 더 대놓고 말해 엄마가 말해 이번에야 좀 긴가민가 싶었겠지 대놓고 말하면 신혼이집한다고 뭐라고 할걸? 아휴 나는 언제 여행 가보나 남편 잘못 만나 제주도 여행 한 번 가는 것도 힘드니 권집사님 말 들어보니까 아 제주도가 그리 좋다더라 좋긴 좋지 비싸서 그렇지 제주도가 비싸? 우리나란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여행지 치고 좀 비싸다는 거지 아니 엄마는 지금까지 제주도 한 번을 안 가보고 뭐 했어? 야 내가 어디 그럴 새가 있었니? 시간이 있기라니 돈이 있기라니 그렇다고 뭐 그런 거 챙겨주는 남편이 있어? 자식들도 하나같이 그냥 어? 왜 또 나를 걸고 넘어져? 나도 청춘을 즐길 권리가 있다고 그런 건 아빠랑 엄마가 좀 알아서 하면 안 돼? 제주도도 안 가봐서 이게 뭐야 새언니한테 빌붙어서 여행 한 번 가보려고 눈치나 보고 빌붙어? 아 빌붙긴 뭘 빌붙어? 넌 말을 왜 그렇게 하니? 우리 돈 한 푼 안 쓰고 가보려고 하는 게 빌붙는 거지 뭐 그냥 오빠한테 좀 말해봐 오빠는 좀 마음이 약하잖아 엄마가 좀 아쉬운 소리 하면서 서운하다고 하면 오빠 생각 바뀔걸? 아 오빠가 바뀌어봤자 니 새언니가 저렇게 버티고 있는데 가당키나 하겠니? 믿져야 본전입니다요 어차피 내 말은 시알도 안 먹힐 거 그냥 엄마가 오빠한테 말해봐 시어머니 남편 전화통화 그래 한석아 통화 되니? 어 엄마 말해요 결혼 준빈 잘 돼가? 아 요즘엔 너네들끼리 알아서 한다지만 어떻게 돼가는지 통화할 수가 없으니 답답해서 말이다 잘하고 있어요 엄마가 답답할 게 뭐가 있어 그냥 결혼식 날 한복 굽게 차려입고 오시면 되지 아 윤정이가 엄마 뭐 메이크업 예약? 그거 해놨다던데 귀찮으면 집에서 하고 오셔도 되고 아니다 그런 날은 원래 그런 데서 남이 해주는 화장 받고 간다더라 내가 언제 남한테 화장 받아보겠니? 그러면 그러던지요 윤정이한테 말해줄 테니까 시간 맞춰서 와요 그럼 그래 그건 그렇고 너네 신혼여행 유럽으로 간다며? 네네 내가 말 안 했나? 한 10일 정도 갈 것 같아요 그렇게 오래? 보통 신혼여행이 이 정도 가지 결혼 휴가랑 연차 붙여서 좀 더 갔다 오는 거예요 안 그럼 언제 거기까지 가겠어요 윤정이가 유럽 가고 싶기도 했고 아휴 그래 좋겠단 이들은 네? 아니 유럽도 가보고 말이야 나는 유럽은커녕 제주도도 못 가봤는데 아버지랑 한번 갔다 와요 제주도 멀지 않은데 너희 아버지가 어디 그런 곳에 돈이나 쓸 양반이니? 아휴 내 팔자야 아 윤정이랑 얘기해보고 다음에 보내줄게요 그럼 언제가 될런지 내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말이다 가족여행다운 여행도 못해보고 나는 이번에 너 휴가도 길게 나오고 하니 다 같이 제주도 여행이나 갔다 오지 싶었는데 네? 요즘 누가 신혼여행으로 제주도를 가요? 아 제주도면 어떻고 유럽이면 어떠냐? 이번 기회에 너도 우리한테 효도하고 윤정이도 우리한테 점수 따고 좋잖아 아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아 윤정이가 유럽을 얼마나 가고 싶어 했는데요 유럽이야 너네들 젊은데 언제든 갔다 올 수 있지 않니? 근데 말이다 엄마는 이제 나이도 들고 힘이 부쳐서 여행 갈 수 있는 날도 많지 않아 이러다 허리 꽁불아줘서 간대 여행 즐길 수나 있겠니? 그래도 이렇게 날짜를 빼서 가는 게 쉽진 않아요 그냥 다음에 보내드릴게요 아 다음에 언제? 그러다 다 늙는다 늙어 주변을 봐도 제주도 안 간 사람이 나밖에 없는데 얼마나 창피하든지 다른 집 자식들은 두 번 세 번 갔다 온 제주도 왜 가냐고 동남아 보내준다더라 너가 윤정이랑 잘 얘기해봐라 이번에 다 같이 제주도로 가족여행 가고 신혼여행은 나중에 니네들끼리 오붓하게 갔다 오면 되잖아 엄마가 그렇게 말하면 나도 마음이 안 편하죠 그래도 신혼여행인데 윤정이가 가고 싶은 데로 가야지 윤정이도 이해할 거다 결국 시부모한테 효도하는 게 자기한테도 좋은 일인데 그걸 마다할 이유가 있어 이번 기회에 딱 점수 제대로 따는 거지 엄마가 너무 면이 안 서서 그래 결혼식이라고 엄마 친구들이며 친척들 다 올 건데 그때 아들 며느리가 신혼여행 대신 우리 모시고 제주도로 여행 간다고 하면 얼마나 부러워하겠니? 제주도가 그렇게 가고 싶으세요? 아유 그럼 누구는 신혼여행으로도 가고 틈만 나면 주말에도 갔다 온다는데 니네 아버지는 그런 낭만이 없는 사람 아니냐 자식도 좀 보려고 하고 기다렸는데 자기 여행 갈 것만 생각하고 그냥 부모는 안중에도 없고 한석이 너 그러는 거 아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냐 뭐 하나 부족한 거 없이 키우느라 내가 하고 싶은 건 하나도 못했다 아유 말을 또 그렇게 해요 알았어요 일단 생각해 볼게요 아니 또 왜 울어 마음 안 좋게 하여튼 자식들 키워봤자 하나 도움도 안 되고 저 살 국리만 하니 마음이 아파서 그런다 내가 유럽에 따라가자는 것도 아니고 식구들 모여 다 같이 제주도 가족여행 가자는 건데 내 팔잔 그것도 욕심이고 사치냐? 아 진짜 알았어요 알았어 그럼 제주도 가요 정말 정말 가는 거냐 제주도? 알았다고요 그럼 일단 윤정이한테는 비밀로 하고 있어요 알았다 윤정이는 너한테 잘 맡길 테니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럼 엄마는 제주도 놀러 갈 준비만 하면 되는 거지? 아이고 좋아라 그게 그렇게 좋아요? 엄마 그런 목소린 또 처음 듣네 아 그럼 좋고 말고 나도 이제 어디 가서 제주도 이야기하면 주눅 들 필요가 없다 일단 알았어요 정리되면 다시 연락할게요 응 알았다 아들 시어머니 신우 집안 뭐래? 뭐래? 오빠가 가재? 허허 됐다 됐어 역시 나 생각하는 건 내 아들 뿐이다 어머머 오빠 대단하네 새언니가 절대 그러자고 안 할 텐데 일단은 비밀로 하라더라 알아서 하겠지 결혼식 올리고 며느리 데리고 제주도 가족여행이라니 아마 교회에서 다들 부러워 날릴 거야 치 제주도 가지면 뭐 그렇게까지? 제주도도 못 가봐서 그러는 거 아니야 이 치집에는 돈 한 푼 안 보태면서 말이 많아 그럼 나도 준비하면 되는 거지? 그래 얘 내일 백화점이나 가자 가서 제주도 가서 입을 옷도 사고 아이고 신난다 정말 근데 언니 알게 되면 어떡하지? 순순히 가자고 할까? 그럼 지가 뭐 어떡할 거야 남편이 그러자고 하면 결국 따라야 하는 게 마누라지 엄마는? 엄마도 그렇게 살면서 억울해 죽겠다면서 언니는 그래도 돼? 아니 너는 왜 자꾸 초를 쳐? 그럴 거면 입이나 다물고 있어 알았어 알았어 그럼 내일 옷부터 사러 가자 카페 오빠 카페모카 아이스? 어 고마워 여기 카페 진짜 근사하다 세린이가 여기 꼭 와보라고 몇 번이나 추천하더라고 그러게 세린씨 이런 카페 투어 같은 거 좋아한댔지? 그럼 제주도 카페도 좀 알려나? 제주도? 알긴 알겠지 1년에 2, 3번 가니까 근데 제주도는 왜? 어? 아 아니야 그 동석이가 제주도 여행 간다는데 정보 있냐길래 아 동석 오빠? 그 오빠 웃긴다 그걸 왜 오빠한테 물어? 오빠가 무슨 카페에 관심이 있다고 그러게 저 자리 앉자 저기가 좋다 어머 전망 좋은 거 봐 나는 맛있는 거 먹고 카페 왔을 때가 제일 행복하더라 유럽에는 더 끝내주는 카페 많겠지? 안 그래도 몇 군데 알아본 곳 있는데 아무래도 파리랑 스위스 쪽은 패키지라 자유롭지 않을 테니까 아 오빠 혹시 우리 자유일정이 언제야? 어? 자유일정? 응 파리에서 자유일정 시간이 얼마나 되지? 아 글쎄 그건 확인을 못했네 그것도 확인 안 했어 그걸 확인해야 자유시간에 어디서 뭘 할 건지 정하지 그 일정 좀 보내줘봐 일정? 그거 집에 있어 집에? 그걸 서류만 받았어? 타일로 받은 거 없어? 있었는데 지워버린 거 같아 카톡 정리하다가 아 진짜? 그런 거 좀 꼼꼼하게 챙겨줘 나 진짜 신행 완전 오빠만 믿고 있는 거 알지? 알지 걱정하지마 아 빨리 가고 싶다 니가 파리에서 혹시 빈티지 샵 같은 거 가게 되면 그릇 몇 개만 사다 달라더라고 그릇 빈티지 샵이 있대 나 그런 거 완전 좋아하잖아 그릇? 아 그 무거운 걸 부탁을 했어? 파스타 그릇이나 작은 그릇 몇 갠데 뭐 나 캐리어도 완전 큰 거 샀어 있지 윤정아 어? 아 아니다 음료 나왔나 보다 뭐야 싱겁긴? 며칠 후 못해 오빠 축하 샘플 파일 오빠가 가지고 있지? 어 카톡으로 받아놨어 니가 들어와서 폰으로 옮겨놔 나 머리만 헹구고 금방 나갈게 알았어 가만있자 비밀번호가 어? 이게 뭐야? 제주도 항공권? 날짜가 뭐야 이게? 동석이가 일단 그 반지에 맞춰서 부르고 싶다고 하는데 너무 길다 싶으면 자른다고 말해달라는데 근데 오빠 이게 뭐야? 어? 오빠 카톡으로 온 제주도 항공권 티켓 이거 우리 결혼식 날짜 아니야? 아 그거 내가 말하려고 했는데 윤정아 있지 우리 신혼여행 다음으로 미루자 어? 그게 갑자기 무슨 말이야? 왜? 그게 우리 엄마 아빠 제주도 한 번을 못 가셨거든 근데 나만 신혼여행이라고 유럽 가버리는 게 좀 마음 걸리네 그래서? 그래서라니! 그래서 이번 기회에 너랑 다 같이 제주도로 여행가자 그런 거지 제주도 시불은 너무 기니까 3박 4일 정도 갔다 오고 남은 날짜에 일본 후쿠오카라도 갔다 오자 뭐? 잠깐만 오빠 그게 무슨 말이야? 어머님 아버님이 제주도 못 가본 거랑 우리 신혼여행이랑 무슨 상관인데? 무슨 상관은 말했잖아 부모님도 여행 한 번 제대로 못 가셨는데 유럽까지 가기 죄송스럽다고 그게 그렇게 마음에 걸릴 것 같으면 결혼 전에 보내드리지 그랬어 아! 전에 아가씨도 그 소리 하더니 그게 그렇게 마음에 걸리면 두 남매가 돈 모아서 결혼식 올리기 전에 보내드림 좋았잖아 그거랑 또 이거랑 다른 게 엄만 다 같이 가고 싶어하지 아빠랑 둘이 무슨 재미로 간다고 하시겠어 다 같이 날짜 맞는 날 맞추기도 어렵고 우리 신혼여행 간다고 벌써 결혼 휴가에 연차까지 뺐는데 언제 또 부모님 모시고 여행 갈 시간이 있겠어? 그니까! 그건 오빠 사정이지 왜 오빠가 지금까지의 효도 못한 걸 나까지 책임져야 하는데? 그리고 이건 신혼여행이야 그냥 우리 여름 휴가 가는 것도 아니잖아 신혼여행이면 어떻고 휴가면 어때? 어디를 누구랑 가느냐가 중요하지 신혼여행에 그렇게 의미 부여할 필요 없어 유럽 그거 언제든 갈 수 있는 건데 유럽을 언제든 갈 수 있으면 제주도 마음만 먹으면 내일도 가겠다 오빠가 내일부터 휴가 내서 갔다 오면 되겠네 왜 우리 신혼여행을 취소하고 아버님 어머님 제주도 여행을 시켜드려야 하는데? 윤정아 이참에 우리 엄마 아빠 점수 뒀다고 그러면 좋지 제주도 보내드린다고 하니까 며느리밖에 없다고 엄청 좋아하셨는데 내가 지금 어머님 아버님한테 점수 따자고 내가 그토록 기다렸던 신혼여행도 포기한단 그 말이야? 신혼여행을 왜 포기해? 제주도 갔다가 일본 갔다 오자니까 내가 언제 제주도 일본 가고 싶다고 했냐고 내가 몇 달 전부터 말했어? 아니 우리 만나기 시작할 때부터 나는 유럽 신혼여행에 로망 있다고 했잖아 근데 나랑 상의 한 번 없이 신혼여행지를 제주도로 옮겼다고? 그것도 어머님 아버님이랑 같이? 너무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너한테 미리 말하면 네가 이렇게 화낼까봐 그랬지 그런 줄 알았으면 안 그러면 될 거 아니야 됐고 내가 보낸 천만원 다시 돌려줘 어? 갑자기 그 많은 돈을 달라면 어떡해? 뭘 어떡해? 유럽 가려고 모은 신혼여행비를 제주도 가는 데 쓰잔말이야? 됐어 빨리 내놔 그리고 거기 우리 아빠 돈도 있는 거 알지? 설마 그 돈으로 시댁 효도 여행 보내드리자는 거 아니지? 아니 누가 가든 즐겁게 쓰면 되는 거 아닌가? 허! 어이가 없네 진짜 오빠 이렇게 우유부단하고 생각 없는 사람이었어? 부부일에 있어서 이렇게 중요한 일을 오빠 마음대로 결정할 만큼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냐고 아니지 어머님이 가자고 하셨겠지 오빠가 뭐 그런 걸로 생각하는 사람이면 이미 결혼 전에 여행 보내드렸겠지 야 말이 심하다 말이 심해? 오빠가 한 짓이 더 심해 당장 오늘까지 내가 보냈던 그 돈 다 보내 그리고 나 이 결혼 못하겠어 뭐? 윤정아 뭐 이런 일로 결혼을 못하겠다는 거야? 오빠 하나를 보면 열흘 안 됐어 지금 신혼여행 문제도 이런 식으로 대처하는 사람이랑 어떻게 평생을 살아? 그리고 뭐? 점수를 따? 오빠 오빠는 우리 엄마 아빠한테 점수 안 따? 지금 완전 이거 완전 점수 깎아먹는 짓인데? 됐으니까 돈이나 보내 너무 기가 막혀서 말할 가치도 없다 윤정아! 윤정아! 잠깐 얘기 좀 해! 시어머니 아내 전화통화 체하가 나다! 한석이한테 들었다! 결혼을 없자고 했다고? 아 그게 대체 무슨 말도 안 된 소리냐? 어른들 놀리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 저 이 결혼 못해요 신혼여행 하나 제 생각대로 못하는 결혼을 왜 해요? 오빠 평생 어머님한테 질질 끌려다닐 것 같은데 뭐 질질? 너 말 다 했냐? 남자가 이렇게 하자 그러면 잘 따라와 주고 해야지 그래야 나중에 네가 가자는 대로 해주고 그러는 거 아니야 남자는 그래야 고마워한다 네가 아직 잘 몰라서 그러는 것 같은데 어머니야말로 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 결혼해서 더 이상 뭘 얼마나 내줘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집도 저희 아빠가 전세 주던 집 살게 해주셨고요 신혼여행도요 제가 예전부터 가고 싶어서 따로 모으고 있던 돈에 저희 아빠가 보태주신 돈이었어요 근데 그 돈으로 시댁 식구 제주도 여행이나 가자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왜 안 되니? 남들은 CM이 등 떠밀려서 유럽도 보내준다더라 아 네 그러면 그런 며느리 보시면 되겠네요 전 그럴 생각이 추워도 없고요 그럴 돈 있으면 저희 부모님 먼저 보내드려야죠 제가 이 결혼하겠다고 부모님한테 받은 돈이 얼만데 뭐야? 너 그러니까 지금 받은 게 없어 주기도 싫다 이거냐?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전 오빠랑 결혼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신혼여행 가려고 모은 돈으로 그냥 저희 부모님 모시고 유럽이나 갔다 오려고요 어머님은 아드님이랑 따님 데리고 제주도 잘 다녀오세요 오빠가 그럴 돈이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 어머! 나 말 안 끝났다? 예! 윤정아! 윤정아! 부부의 공동명의인 신혼집에 계속해서 멋대로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오는 시모 아들 집에 들어오는 건데 문제 있냐고 소리치자 저는 거실 아 진짜? 대박이다 무슨 그런 일 있어? 어? 잠깐만 성준씨 벌써 왔나? 잠깐만 이따 다시 걸게 성준씨야! 어? 어? 어머니? 그래 나 왔다 아휴 추워라 너는 날도 시원해졌는데 아직도 에어컨을 켜고 있는 거니? 춥다 꺼라 아... 네 근데 어머님 어떻게 오신 거예요? 어떻게 오긴 버스 두 번 갈아타고 왔지 근데 저희 집 번호는 어떻게 아신 거예요? 어떻게 알기는? 성준이한테 물어 알았지 왜? 고깝냐? 아 아니요 그게 좀 당황스러워서요 갑작스럽게 오신 것도 당황스러운데 초인종 누르고 오신 게 아니라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오셔서 너무 놀랬어요 성준씨 퇴근할 시간도 아닌데 아이 굳이 뭐하러 초인종을 누르고 들어오냐 남의 집 오는 것 같아서 나는 싫다 근데 너는 내가 왔는데 뭐 내놓는 것도 없어? 아 네 물 드릴까요? 물밖에 없냐? 너네 맛있는 뭐 좋은 거 없어? 저거 커피 머신 아니야? 아 죄송해요 커피 드릴까요? 어머니는 믹스커피 좋아하시잖아요 저희 집에 믹스커피가 없어서 나도 아메리카노 마실 줄 안다 얼음 넣어 시원하게 한 잔 다오 아우 날이 왜 이렇게 더워? 아깐 춥다고 하셨잖아요 아직 이 시간엔 한창 덥죠 에어컨 다시 켜드릴까요? 아니 됐다! 에어컨 바람이 얼마나 안 좋은데 근데 너는 집에 있으면서 집 정리도 안 하고 사니? 아유 이거 봐라 먼지가 먼지가 어머님 오시는 줄 알았으면 깨끗하게 청소해 두었을 텐데요 알고 하는 게 다 무슨 소용이냐 성준이가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오면 넌 항상 깨끗한 집에서 맞이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게 주부가 할 일이지 어머님 저 그저 집안일 하거나 노는 게 아니라 저도 집에서 일하고 있어요 프리랜서잖아요 회사만 안 나가는 것 뿐이지 성준씨랑 똑같이 일하고 있어요 뭐야? 똑같이? 예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다 밖에서 일하는 사람이라 네가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어 너 성준이한테도 그렇게 말하니? 네? 아니요 물론 성준씨도 고생하죠 근데 제가 집안일에 온전히 집중하긴 좀 어려운 상황이란 거예요 물론 성준씨 오기 전에 일도 끝내고 집도 다 치워놔요 집에서 일해도 되는 거면 일을 하다가도 좀 보이는 거 쓸고 닦고 하면서 하면 되지 네가 하면 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한다고 집안일을 소홀히 해 여자가 집안을 깨끗하게 잘 덩돈하고 있어야 남자가 일을 하고 돌아올 맛이 나는 거야 저녁은 뭘로 할 거니? 저녁이요? 저희 어제 마라탕 시켜놓은 거 있어서 그거 데워먹을 생각이었는데 어머님 저녁 드시고 가시려고요? 그럼 아들 집에 와서 저녁도 못 얻어먹고 그냥 나가란 말이냐? 그리고 너네 저녁 시켜먹니? 네 가끔 시켜먹을 때도 있죠 성준씨가 마라탕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좋아하는 가게에서 시켜먹는 거 좋아해요 마라탕인가 뭔가 네가 재료 사다가 집에서 해주면 그만이지 밖에 음식 뭐 좋은 거라고 그걸 시켜서 만들어다 줘 그 플라스틱 용기에서 나오는 환경 호르몬이 그렇게나 안 좋단다 난 그런 거 안 먹어 키웠다 내가 그렇게 애써 고생이 키워놓으면 뭘 하니 게으른 마누라 만나 다 망가질 것을 어머님 그렇게 자주 먹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요리도 자주 해먹고요 됐다 얼른 나가서 장이나 보고 와라 애 좋아하는 아롱사태 수육이나 해야겠다 아롱사태 색깔 좋은 것으로 잘 보고 사고 배추도 야무지게 찬 걸로 사와라 겉절이도 할 테니 너 다녀오는 동안 집 청소 좀 해놓으마 네? 아니에요 어머니 안 그러셔도 돼요 성준씨 오면 밖엔 나가서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소고기 먹어요 됐다 아무리 밖에서 좋은 것을 먹는데도 집에서 해먹이는 것만큼 좋은 게 있냐 잔말 말고 빨리 다녀와 아님 귀찮아서 그러는 거야 네? 아뇨 그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길거리 뭐? 시어머니셨단 말이야? 그렇다니까 초인종도 안 누르고 대뜸 현관 비밀번호 치고 들어오신 거 있지 성준씨인가 하면서도 얼마나 놀랬는데 시어머니 얼굴 보고 더 놀랬어 나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서 제대로 머리가 안 돌아가는 것 같아 그래도 되는 거야? 야 안 되지 친정엄마한테도 비밀번호 안 알려줬는데 무슨 시어머니 아 좀 그렇다 야 시도 때도 없이 그렇게 불쑥불쑥 와서 얼마나 뒤집어 놓으실 거야? 왜 아니겠어 오늘도 집에서 집안일하는 사람이 집 청소를 제대로 안 해놨다는 둥 집에서 일하면 쓸고 닦고 하면서 일하라는 둥 아주 모르는 소리만 해대니까 너무 짜증나는 거 있지 뭐? 답답한 양반이시네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뭐 얼마나 한가한 줄 알아? 그렇게 쉬엄쉬엄 집안일 할 거 다 하고 놀면서 어떻게 너만큼 버냐? 우리 어머님은 본인 아들 무지 잘난 줄 아시니까 너 아직 일도 남았다고 했잖아 아까 통화 끝나면 바로 해야 한다고 했으면서 지금 또 어딜 나가고 있는 거야? 아들 사랑 지극하신 우리 어머님께서 어제 먹고 남은 마라탕은 환경 호르몬 나와서 절대 못 먹이시겠다고 아롱사태 사오라고 해서 나왔다 일은 어머님 가시고 난 후회나 해야지 뭐 그나저나 비밀보로 바꿀까? 그래도 되겠지? 아 그래 바꿔 너네 집 비밀보로가 너가 바꾸는 건데 뭔 상관이야 대놓고 말하기 뭐하면 그냥 은근슬쩍 바꿔놓고 남편한테만 따로 말해 이런 건 성준씨가 알아서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비밀번호를 왜 알려줘? 내 말이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들어오셔서 난 내가 잘못된 것 줄 알았다니까 나 이런 거 너무 불편해 내가 잘못하는 것도 아닌데 그거 바꿨다고 또 나한테 얼마나 뭐라고 하실까? 뭐라고 해도 아들이 해야 할 일이지 야 성준씨한테 제대로 말해 이거 네 의사 제대로 안 밝히면 아주 피곤해진다? 내 친구도 신혼 초에 이 문제로 엄청 싸웠잖아 미안해 정말? 어떻게 됐대? 그 집 시어머니는 그냥 대놓고 며느리한테 비밀번호 뭐냐고 알려달라 그러는데 면전에 대고 알려드린 건 좀 어렵다 이 말이 좀 어려워? 우물쭈물했더니 그냥 넘어가시나 했는데 부부 없는 사이에 해달라고 하지도 않은 반찬을 바리바리 싸들고 와서 땡볕에 서 있었대 아들이 그거 보면 또 가만히 있겠냐? 어머 어쩜 그래? 그래서 알려드린 거야? 그 집이 또 소문난 효자잖아 왜 말도 안 하고 오셨냐 뭘 이렇게 무겁게 가져오셨냐 그러면서 다음부턴 기다리지 말고 집에 들어가 있으라고 번호 알려드렸단다 미울쥐 진짜 속상했겠다 속상 정도가 아니야 정말 밤낮 없이 오는 바람에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알아? 새벽 6시에 오셔서 대뜸 안방 문을 여셨대 실크로 된 슬립 그거 하나 입고 있었는데 어머어머 어쩜 좋아? 너무 민망했겠다 대판 싸우고 이혼을 한 해 만에 진짜 시끄러웠어 다행히 미연이 남편도 그건 아니다 싶었는지 이혼은 하기 싫었는지 비번 싹 바꾸고 앞으로 연락 없이 오지 말라고 딱 선 그었다더라 그래도 잘 해결돼서 다행이다 마음고성 얼마나 있겠어 그러니까 너도 그런 거 처음부터 잘 잡아놔야 돼 너랑 성중씨가 꼬린 가정이지 네가 성중씨 집으로 들어간 게 아니잖아 그치 앞으로도 계속 저렇게 오시면 나도 진짜 못 버틸 것 같아 가뜩이나 난 집에 있는 시간도 많은데 그래 그러니까 잘 얘기해봐 절대 굽히지 말고 알았어 집안 오늘 어머니 오시는 거 당신 알고 있었어? 아니 집에 오니까 갑자기 엄마 있어서 놀랐는데 그치 난 얼마나 놀랐겠어 집에 편한 차림으로 앉아있는데 대뜸 비번 누르고 들어오셔서 너무 놀랬어 그래? 뭐 어때 엄만데 가족이잖아 괜찮아 뭐가 괜찮아 당신은 당신이 팬티만 입고 누워서 TV 보고 있는데 우리 엄마가 말도 없이 비번 치고 들어와도 괜찮아? 그럼 당황스럽겠지? 그치 난 얼마나 당황스럽고 황당했겠어 그건 그렇다 그럼 다음부턴 엄마한테 미리 연락하고 오라고 할게 그리고 어? 비밀번호 치고 들어오시는 거 말이야 그거 좀 아니지 않아? 에이 뭐가 아니야 괜히 밖에서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보다 빨리 들어오실 수도 있고 우리도 번거롭지 않으니까 상관없지 않아? 여보 우리 이제 부부야 우리가 가족이 된 거라고 우리가 가족이 되어서 살고 있는 집인데 그렇게 불시에 누군가 들어올 수 있는 집에서 어떻게 편하게 있을 수 있어? 가족인데 어때? 갑자기 들어와도 엄마가 왔구나 하면 되지 나 집에 갈 때도 비밀번호 치고 가는데? 그건 경우가 다르지 내가 새로운 가족 구성원으로 들어온 거잖아 나에 대한 존중 없어? 아 또 무슨 존중까지 가 그렇게 신경 쓸 일이야? 그리고 엄마가 오면 얼마나 자주 온다고 엄마가 알려달라고 하는데 그럼 거기다 대고 우리 집이니까 초인종 누르고 오세요 그렇게 말하는 건 좀 아니지 않아? 아니긴 뭐가 아니야 그런 건 어머니 행동과 당신 생각이지 아 난 못해 엄마 얼마나 서운해하시겠어 그렇게 신경 쓰이면 당신이 직접 말해 뭐 내가? 여보 이런 건 아들인 당신이 나서서 해결할 문제야 애초에 비밀번호 알려준 것도 당신이잖아 엄마 서운해하는 거 뻔히 보이는데 어떻게 입 닫고 있어? 당신은 어머니 서운해하는 게 먼저고 이 일을 해결해 주길 바라는 내 마음은 어떻게 되는 상관없어? 또 또 피곤하게 누가 먼저냐 지금 그거 따지는 거야? 알아서 해 신경 쓰이는 사람이 직접 말해야지 알았어 그럼 나 비밀번호 바꿀 거야? 그렇게 알고 당신도 말해 진짜 너무한다 엄마가 오면 또 얼마 나온다고 그 몇 번을 못 참아서 아니 내 생각은 안 하냐고 알았어 알았다고 집안 거실 띠띠띠띠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 어? 뭐야 당신이야? 나다 어 어머니 왜 못 볼 사람 얼굴을 본듯이 그렇게 서 있냐? 아 아니 그게 아니라 오늘 어쩐 일이세요? 성준이 좋아하는 양념게장 좀 묻혔다 아 말씀하시죠 성준씨 일 끝나고 들리면 되는데 번거롭게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에이 일 끝나고 빨리 집에 가서 쉬어도 모자랄 시간에 넌 생각이 있는 거니? 어머님 집에서 성준씨 회사 그렇게 멀지 않은데요 차 막힐 시간이잖니 암튼 감사합니다 너는 집에서 살림하는 애가 그렇게 밖에서 일하는 남편 일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서 어떻게 걔를 살뜰히 챙길 수가 있겠니? 성준이를 보낸다고 할 게 아니라 네가 와야 하는 거 아니냐? 하지만 어머님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그냥 집에만 있는 게 아니라서요 어차피 보는 사람도 없는데 좀 들렀다 오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기엔 저도 하루에 할당된 업무량이 있는데 어떻게 그래요? 아우 시끄럽다 하여튼 그렇게 하라면 할 것이지 너는 왜 그렇게 말이 많니?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아침 저녁으로 내놔라 아니 이게 뭐야? 찌개에 들어가는 게 왜 이렇게 부실해? 아 그거 어제 성준씨가 만든 건데 뭐야? 일하고 온 애한테 저녁까지 차리라고 하는 거야? 아니요 제가 시킨 게 아니라 군대에서 먹던 맛이 그립다고 성준씨가 먹고 싶어 만든 거예요 아 그럼 네가 만들면 되지 제가 어떡해요? 군대에서 먹던 맛이 뭔지 어떻게 알고요? 그게 다 내조다 내조가 어디 쉬운 줄 아니? 그런 것도 착착 알아서 하는 게 내조야 그럼 어머님은 만들 줄 아세요? 예 너 나 가르치니? 나는 못 만들면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거야 아니 말이 그렇잖아요 어머님도 못 만드시면서 전 어떻게 만들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네 시아버지가 그렇게 만들어달라 했으면 국을 열대뼈는 끓여서라도 했다 그게 마음이고 정성이야 행여 맛이 같지 않더라도 그런 정성으로 먹는 거다 성준씨가 만들 수 있고 본인이 만들어 먹고 싶다고 하는데 그것도 하지 말라고 하면 그게 더 잘못된 거 아닌가요? 하여튼 너는 하나는 알고 열은 모른다 성준이 걔가 직접 만들어 먹고 싶어 그랬겠니? 눈치껏 네가 만들어 주길 바랬던 거지 걔가 무슨 요리를 할 줄 안다 그래 성준씨도 대학 다닐 때 자취하면서 요리 많이 늘어 할 줄 아는 거 많아요 흉내나 내는 거다 걔는 자취하면서도 내가 반찬 다 해다 먹였다 아무리 할 줄 안다 해도 그게 남자가 하는 일이 아닌데 맛이나 나겠니? 물 좀 다오 네 어머님 근데요 이렇게 갑자기 오시지 말고 전화하고 오시면 안 되나요? 그리고 비밀번호도요 초인종이 있는데 왜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오세요? 내가 내 아들 집에 온다는데 매번 신고하고 오란 말이냐? 그래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왜? 왜 그래야 하는데 내가? 여기는 성준씨랑 저랑 같이 사는 집이잖아요 어머님도 저를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야? 존중? 너 지금 CM위보고 존중해달라 그렇게 요구하는 거냐? 네가? 네 그래 주셨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릴게요 내가 내 아들 집에 오는데 며느리 눈치 보고 허락받고 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됐다 그냥 오지 말라고 해라 어머님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어머니 어머니 집안 방안 그럼 어떡해 막무가내로 가시겠다는데 그래도 그렇지 좀 달래서 보내드려야 할 거 아니야 내가 무슨 수로? 미리 연락하는 것도 싫으시다 비번 치고 들어오고 싶지도 않다 그렇게 말하고 가신 건데 내가 뭐라고 달래드려? 갑자기 그런 말을 꺼내니 화가 나신 거잖아 일단 알았다 생각이 짧았다 그렇게 둘러대고 다시 말씀드리면 되지 그렇게 말했다가 나중에 왜 말 바꾸냐고 하시면? 그때 어떻게 되든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낫지 않아? 여기까지 아들 며느리 먹으라고 반찬 싸우신 양반한테 매정하게 구려야겠냐? 어면이 말하면 당신 먹이려고 가지고 오신 거지 당신이 찌개 끓였다고 했다가 얼마나 한 소리 들은 줄 알아? 옛날 사람이잖아 그 정도도 이해 못해? 아니 정도껏 하셔야지 나도 집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노는 사람 취급하면서 당신 뒷바라지 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인 줄 아시잖아 말을 꼭 그렇게 해야겠어? 틀린 말 했어? 어머님 그렇게 가시고 당신 마음 선한 거 알겠는데 당신이 말 못하면 나라도 그렇게 해야지 어쩌겠어 그래 너 잘났다 잘났어 카페 대박 또? 아니 며칠 전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러든지 말든지 하고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오신 거야 너무 놀라서 쳐다보니까 대꾸도 안 오고 쳐다보시는 거 있지?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그래서 뭘 어떻게 해? 너무 당황스럽기도 한데 화가 나서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그냥 나왔지 뭐 그냥 나왔다고? 너 괜찮겠어? 어머님도 어머님이시지만 성주씨가 가만히 있겠냐고 아휴 몰라 가만히 안 있으면 어쩔 건데 아니 왜 그런 걸로 스트레스를 주셔? 내가 말했잖아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니까 아들 집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아니 그것도 웃겨 아예 성준씨가 사온 집이었거나 어머님이 부담을 해주셨는데도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안 되지 집에서 편하게 있지도 못하는데 그럼 언제 시어머니가 저 문을 열고 오실까 전정근근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차라리 도어락을 하나 더 다는 거 어때? 열쇠로 된 거 말이야 내가 그 생각도 했지 안에서 걸쇠로 걸어잠그고 있을 수 있을 걸 하나 할까 했는데 비밀번호도 알려주는 아들이 열쇠는 안 주겠니? 근데 안에서 완전히 잠궈버리면 열쇠로도 안 열리잖아 그치? 그래서 진짜 할까 했거든? 근데 기싸움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까지 애하나 그런 생각 드니까 너무 허탈하고 기운 빠지는 거야 안 그래도 에너지 쓸 곳 많은데 그런 곳에 에너지 쓰려니까 그것도 스트레스야 그냥 미리 연락만 달라 초인종 눌러달라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 요구라고 아무리 옛날 사람이라도 다 그런 건 아닌데 너희 어머님도 참 별나시다 그래서 언제 들어가려고? 몰라 이따 저녁쯤에 들어가 보던지 그리고 왜 그렇게 자주 오셔? 짜증나 죽겠어 어머님 오실 때마다 일도 못하고 성준씨는 여전히 중간 역할 못하고? 중간 역할 잘하는 남편이기보단 엄마 생각하는 효자이고 싶은 거지 아 결혼 정말 어렵다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적당히 넘어갈 거 아니면 제대로 죽고 넘어가 넌 기싸움 하기 싫어 포기한다지만 네 어머님 하시는 거 보니까 누가 이기나 보자 하고 기싸움 하시는 거 같아 알았어 집안 엄마 오셨는데 그냥 나가버렸다며? 어? 어? 할 말이 그거밖에 없어? 무슨 할 말이 필요한데? 무슨 말이 듣고 싶어서 그래? 어머니한테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하나도 지켜주지 않아서 그냥 나았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엄마가 왔는데 인사도 안 하고 쌩 나가버려? 엄마가 너를 어떻게 보겠냐? 뭘 어떻게 봐 그냥 싸가지 없는 아들 가사도우미라고 생각하시겠지 뭐라고? 내 말이 틀렸어? 어머니가 나를 며느리로서 존중받을 가족이라고 생각하셨으면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도 모르세하고 그렇게 오실 수가 있었겠냐고 그냥 당신 집에서 당신 먹이고 재우고 잠자리 시중이나 되는 도움이라고 생각하시니까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 거지 너 말 그렇게 할래? 우리 엄마 그렇게 나쁜 사람으로 만들면 속이 편해? 아니?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은 돼? 근데 당신 어머니가 나를 진짜 그런 취급해 그렇게 존중도 없이 방문해놓고 청소는 어떻게 하니 마니 아들 밥은 어떻게 챙겨야 하니 마니 그런 소리밖에 안 하시는데 재택한다고 해도 고생한다 말씀을 하셔 점심을 먹었나 묻기를 해? 옛날 분이시라 그럼 그 옛날 분 무시고 당신이나 그 옛날 사람처럼 살아 아주 아들 아들 하시니 어머님 드셔도 당신 밥은 안 거르시고 잘 해주시겠지 그냥 좀 받으려면 안 돼? 그게 받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 엄마잖아 연세도 드셨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아니야? 우리 엄마 아빠 앞에서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왜 장인 장모님을 또 이용해? 떳떳하면 말이야 그게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하면 우리 엄마 아빠 앞에서도 지금 당신이 하는 말 그대로 할 수 있냐고 아 진짜 당신 제대로 생각해 우리 결혼한 지 겨우 3개월 차고 앞으로 살아도 나랑 오래 살겠지 근데 지금 어머님 편 들어서 당신한테 이득이 뭐야? 거기까지 계산도 안 돼? 우리 혼인신고 안 했어 나 솔직히 이렇게 평생 어머님 얼굴 봐야 하는 거면 나 다시 생각할래 이혼 얘기 함부라는 거 아니다 나 함부로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착각하지 마 나 장난 같은 것도 당신 협박하는 것도 아니야 어머님 또 그렇게 오시면 나 이제 어머님 생각해서 배려 같은 거 없이 할 말 안 할 말 다 할 거니까 괜히 어머님 그런 소리 듣게 하고 싶지 않으면 당신이 알아서 중간 역할 잘해 집안 띠띠띠띠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 어머님 오셨어요? 어 그래 미리 연락도 안 오시고 초인종도 안 누르시고 비밀번호 치고 오셨네요 근데 어머님 가시면 바로 비밀번호 바꿀 거라서 다음엔 그렇게 안 되실 거예요 아래층 입구 비밀번호도 바꿀 거고요 뭐야? 참나 알아서 해라 성준이한테 물어보면 되니 아마 성준 씨도 안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말했거든요 어머님께서 계속 이렇게 나오시면 저 성준 씨랑 못 산다고 뭐? 너 지금 이혼하겠단 말로 내 아들 협박했단 거냐? 고작 쉠이 오는 걸로? 고작 어머님 방문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 어머님이 저를 존중하지도 않고 제멋대로 비밀번호 치고 저희 집에 드나드니까 그렇죠 얘 말은 똑바로 해 너희 집? 저희 집? 하 이게 성준이 집이지 웬 네 집이냐? 성준이가 밖에서 더우나 주나 쇠가 빠져라 이래 번 돈으로 살고 있는 집이면서? 무슨 소리예요 어머님 어머님이야말로 제대로 알고 말씀하셔야죠 이 집 제가 모은 돈이랑 대출받아 산 거예요 성준 씨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 사회생활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아버님 돌아가신 전까지 병원비로 들어간 돈이 얼마인데 성준 씨가 돈이 어디 있어서 이 집을 사요 물론 지금 벌어서 대출 갖고 있지만 저도 벌어서 똑같이 갖고 있으니 들어간 돈으로 치면 제 돈이 더 많이 들어갔어요 뭐? 뭐? 네가 돈을 모았으면 뭐 얼마나 모았다고? 성준 씨가 말하지 말라고 해서 말을 안 한 거지 이 집 당장 성준 씨랑 헤어지면 가져가도 제가 가져간다고요 그러니까 어머님 아들 집이라고 쉽게 생각하고 오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설사 이 집이 성준 씨가 산 집이라고 해도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시혜미한테 이런 식으로 요구하는 며느리 나 본 적 없다 돈으로 유세 떠는 것도 아니고 네가 벌면 얼마나 번다고 집을 네 돈으로 샀어도 앞으로 성준이 돈이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갈 텐데 어머님께서는 제가 집에서 버니까 알바나 하시는 줄 알겠지만 성준 씨 못지않게 벌고 있어요 어느 달은 성준 씨보다 더 벌고 있고요 앞으로 애를 낳으면 수혜비야 성준 씨가 더 많이 벌게 되겠지만 그건 어쩔 수 없고 당연한 거죠 제가 만약 임신하고 유가하는 사이에 벌어오는 돈으로 유세를 부리면 전 애 못 낳아요 뭐야? 지금도 잘 알지도 못하시면서 무시하는데 그땐 얼마나 더 하겠어요? 그리고 지난달에 어머님 생신이라고 드린 돈도 성준 씨 돈 아니고 제 돈이고요 지금 결혼해서 쓴 돈으로만 쳐도 저 어머님한테 그런 소리 들을 정도 아니에요 앞으로는 미리 연락하시고 초인종 누르시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못하겠다면! 못하겠다면! 말씀 드렸잖아요 그렇게는 못 살죠 성준 씨가 제 뜻에 따르겠다고 하면 어머님께도 연락드릴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그만 가주셨으면 해요 제가 집에서 노는 게 아니라 일을 하고 있는 중이라 그럼 안녕히 가세요 어머어머 얘 좀 봐 너 지금 나 쫓아내는 거니? 얘! 얘! 시모가 4명이나 다름없는 시댁 이래도 지랄저래도 지랄 난리를 치길래 서러워서 파업했더니 시누와 시모가 집안을 뒤집어 엎는데 어머님 무슨 일로 연락하셨어요? 이번 명절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나 확인하러 전화했다 시누이들이랑 잘 이야기 중이에요 지난 명절 때 어머님께서는 전이 조금 모자랐다고 말씀하셔서 이번 명절 땐 전을 여러 종류 다양하게 붙여보려고 해요 그래 지난번에 전이 너무 부실하더라 우리 애들은 각자 남편 집 챙기느라 바쁠 테니 네가 주도해서 잘 준비해라 바쁜 애들 신경 쓰이게 하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이번에는 저희 집에서 명절 음식 미리 준비해서 당일에 가져가려고 해요 시누들이 명절 전에 미리 모이기 힘들다고 해서요 그래 알았다 그럼 명절 전에 우리 집에 안 오려고 하니? 네 집에서 준비하려고요 네 신호들은 제 시댁 챙겨야 하니 그렇다고 쳐도 너는 네 남편이랑 미리 와서 명절 준비하는 게 도리 아니냐? 준비할 게 워낙 많아서요 어머님 집 가서 준비하게 되면 괜히 어머님 피곤하게 할까봐 걱정이 돼서요 집에서 미리 맛있게 준비해서 갈게요 걱정은 무슨? 너 내가 옆에서 참견할까봐 귀찮아서 그러는 거 다 안다? 어머님 참견이라뇨 지난번에 어머님께서 명절 세시고 몸이 너무 안 좋아지셨잖아요 최대한 어머님 푹 쉬게 해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럼 나는 힘든 일 안 하고 옆에서 간이나 볼 테니 와서 일해라 너 하나한테 우리 대가족 명절 음식을 맡기려니 영 못 믿어서 말이지? 저 잘할 수 있어요 지난번에도 신호들 다 바빠서 저랑 어머님 둘이서 준비 잘했잖아요 말 대꾸 하지 마라 너 혼자 한다고 음식 다 망쳐서 오면 그날 우리 식구들 식사는 어떻게 하니? 잔말 말고 명절 전날 미리 와서 여기서 준비해라 네 알겠습니다 며칠 후 어머님 저 왔어요 예 너는 명절 음식 준비한다는 애가 이제서야 오니? 음식 준비를 할 거면 아침 일찍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지 대낮에 시작해서 허겁지겁 하다가 다 망치는 거야 죄송해요 어머님 남편 아침밥 차려주고 오느라 좀 늦었어요 남편도 곧 차 세우고 짐 마저 들고 올라올 거예요 뭐야? 우리 아들도 데려왔어? 모처럼 쉬는 명절 연휴일 텐데 쉬라고 집에 놔두고 혼자 와야지 어머님 저희 식구 먹을 음식 다 챙겨오려면 짐이 너무 많아서 혼자선 힘들어요 겨우 음식 좀 나르는 것 가지고 뭐가 그렇게 힘드니? 내 아들 짐꾼으로 쓸 생각이야? 아니요 어머님 남편도 음식하는 거 도와준다고 해서요 어머님이랑 저랑 둘이서 하면 한참 걸릴 것 같다고 남편이 먼저 도와준다고 했어요 너는 참 눈치도 없다 걔가 정말 도와주고 싶어서 그런 말을 했을 것 같니? 네가 은근히 눈치를 계속 주니까 하는 수 없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아니에요 저 남편한테 명절 일로 눈치 준 적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남편이 계속 돕는다는 거 제가 잘하겠다고 말리고 있어요 이번에 장 본 것도 다 혼자 받고 재료 손질도 제가 해서 온 거예요 오늘 남편이 같이 온 거 어머님이랑 저랑 둘이 하기 힘든 일도 있을 거라고 힘쓴 일 도와주겠다고 온 거고요 안 그래도 요즘 회사 일 때문에 한참 바쁠 시길 텐데 따라온다고 고집부려도 집에서 푹 쉬라고 했었어야지 아내가 돼서 이럴 때 남편 쉬게 하고 챙길 줄도 알아야 해 어머님 저도 회사 다녀요 회사 다니는 와주민 시간 쪽에서 장도 보고 신우들 연락도 하면서 틈틈이 준비한 거예요 누가 너더러 회사 다니랬니? 여자가 되어서 집안부터 잘 챙겨야지 명절 음식으로 남편 일 시키고 푹 쉬지도 못하게 할 거면 회사는 왜 다니니? 집에서 내조너 잘 할 것이지 늦었다 빨리 가서 전부 쳐라 내가 왔다 갔다 하며 감 볼 테니 음식 소홀히 하지 말고 제대로 하거라 네 여보 많이 힘들지 여기까지 와서 회사 일만 붙잡고 있어서 미안해 하필 서버에 큰 이슈가 생겨서 아냐 오빠 당연히 해야 하는 회사 일인걸 어머님 때까지 태워주고 짐 옮겨준 것만 해도 큰 도움이 됐어 내가 일 빨리 끝내고 전부 치는 거 도와줄게 이번에 전 종류가 열 가지가 넘잖아 지난번에 엄마가 괜히 전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당신만 고생하게 만들었네 미안해 아냐 아냐 도와주지 마 아까 어머님이 오늘 오빠 데려왔다고 뭐라고 하셨어 뭐? 우리 집 명절인데 당연히 내가 와야지 명절 전에 쉬는 날에 오빠 집에서 푹 쉬어야 하는데 나 때문에 여기 따라와서 편하게 못 쉰다고 말도 안 된 소리야 그렇게 치면 당신도 집에서 푹 쉬어야지 우리 누나들이 각자 시댁 챙기느라 당신이 일 다 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엄마는 왜 그렇게까지 말하는 거지? 내가 가서 한마디 할게 아니야 하지마 여보 괜히 명절 전에 어머님이랑 기분 상하고 싶지 않아 오늘 내일 내가 열심히 일하고 빨리 끝내고 집 가서 편하게 쉬고 싶어 힘들면 얘기해 내가 바로 엄마한테 불공평하다고 말할 테니까 음식을 할 거면 직장 없는 누나들이 알아서 해야지 왜 맞벌이하는 당신한테 음식을 하라고 말하는 거야? 어머님께서 이 정도도 안 챙길 거면 회사 그만두고 집에서 집안일 챙기라고 하셨어 아 그런 소리 듣게 해서 진짜 미안 내가 회사에 빨리 끝내고 옆에 붙어서 엄마가 허튼 소리 안 하게 지켜볼게 말만으로도 고마워 어머님 오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아침 일찍 와서 음식 마무리 할게요 아까 우리 아들인 이 일 도와주던데 내가 아침에 한 이야기 벌써 까먹었니? 아니에요 남편이 회사에 보던 거 끝나서 심심하다고 옆에 와서 전부 치는 거 재미로 도와준 거예요 개가 전부 치는 게 정말 재미있겠니? 편히 쉬고 싶은데 괜히 네 눈치 보여서 옆에 와서 도와준다고 한 거지? 평소에 이런 것으로 우리 아들 얼마나 들들 볶았으면 애가 친정집 와서도 편히 모시고 안절부절하는 거야? 어머님 전 오히려 남편한테 도와주지 말라고 했어요 회사 일에 집중하거나 나 참 푹 잘하고 있는데 자기 취미가 요리를 하면서 계속 도와주는 걸 어떡해요 뭐야? 개 취미가 요리야? 너 집에서도 우리 아들 요리 시키니? 제가 시키지 않아도 주말같이 한가한 날에는 남편이 요리하곤 해요 말세다 말세야 어떻게 우리 아들을 그것도 쉬는 주말에 요리를 시킬 생각을 해? 어머님 제가 시킨 게 아니라고요 제발 제 말 좀 들어주세요 남편이 요리를 좋아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요리 취미로 같이 하고 먹는 거예요 너는 남편이 그런 짓을 하면 잘 달려서 못하게 해야지 네가 회사 일 한다고 계속 밖에 나돌아다니니까 그런 걸 잘 못 챙기는 거 아니야? 그럼 취미 생활로 한다는데 못하게 막아야 하나요? 저들을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세요? 여자가 집에 있지 않고 여기저기 떠돌면 남자가 마음이 불안해서 뭘 제대로 못한다 집에서 편히 쉬지도 못하고 주말에도 집안일 해야 하면 잠도 못 자고 너 잘 생각해서 회사 그만두고 집에서 집안일 할 생각이나 해라 어머님 집에 가서 잘 생각해봐라 내일 늦지 말고 아침 일찍 오고 여보 어제도 늦게까지 일하느라 힘들었지 오늘도 새벽같이 일어나서 가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운전밖에 없어서 미안해 오늘 식사만 끝나고 바로 집에 가서 푹 쉬어 밀린 집안일 내가 다 할게 여보 어머님이 나보고 오빠 요리 못하게 하래 왜 당신한테 그래? 요리가 내 취미인데 오빠가 주말에 가끔씩 요리한다고 말씀드렸더니 이게 다 내가 평소에 잘 못해서 그렇다고 하셨어 그게 왜 당신 탓인데? 나도 몰라 내가 회사 일한다고 밖으로 나돌아서 그렇대 그러면서 빨리 회사 정리하고 그만두고 집에서 집 지키라고 하시더라 아휴 엄마는 정말 계속 왜 저래? 내가 오늘은 가서 엄마한테 하지 말라고 할게 당신이 하지 말라고 해도 오늘은 꼭 한 소리 하고 올 거야 나 다른 얘기는 다 괜찮은데 일 그만두고 집에서 집안일 하라는 소린 너무 듣기 싫어 미안해 여보 엄마가 한 번만 다시 그런 소리 하면 꼭 나한테 이야기해줘 내가 하지 말라고 단단히 알려둘 테니까 고마워 여보 어머님 저 왔어요 그래 빨리 와서 생선 마저 구워라 어머님 혹시 신우들은 언제 오시는지 아시나요? 걔들은 자기들 시어머님 시아버님 챙기느라 바쁘겠지 천천히 온다고 했으니 알아서 올 거다 너는 걔네 도움 받을 생각하지 말고 빨리 일이나 시작해라 신우들이 명절 아침엔 와서 도와주신다고 하셨는데 너는 시집 온 여자가 말이 많아 걔네도 다 자기네 남편 집 챙기느라 얼마나 바쁘겠니? 이건 네가 당연히 다 해야 할 일이고 걔들은 도와주는 거야 신우들 도와준다고 하셨으면서 결국 제가 다 준비했어요 신우들은 회사도 안 다니고 애들 유치원이랑 학교 보내면 한가하다고 하던데 제가 명절 이야기 꺼내니까 바쁘다고 연락도 잘 안 받고 왜 저만 집안일 다 도맡아서 진행해야 하나요? 각자 다 하는 일이 있겠지 그리고 그렇게 집에 있는 것이 부러우면 너도 회사 그만두고 집에 있으면 되잖니? 그만 투정 부리고 일이나 시작해라 네 신우들 12시면 도착할 텐데 그 전에는 다 끝내놔야 애들 밥을 먹이지 네 알겠습니다 그날 오후 예 네 신우들 다 도착했다 밥상에 둘러앉아 밥만 기다리고 있는데 밥은 아직 있니? 네 어머니 전 종류도 워낙 많고 준비할 반찬도 많아서 조금 정신이 없네요 아휴 손이 그렇게 늘어서야 평소에 집안일 안 하는 게 이렇게 다 티가 나는 거야 어머님 저희 집 식구 지금 10명이 훌쩍 넘어요 밥만 퍼도 10번을 퍼야 하고 음식량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신우들 오셨으면 저 일 좀 도와주라고 부탁드려 주세요 애들은 다시댁 가서 지금까지 일하다 왔을 텐데 여기서는 좀 쉬어야 하지 않겠니? 너도 대접받고 싶으면 이 친정 가서 실컷 대접받으면 되잖니 어머님께서 명절에 친정 가는 거 엄청 눈치 주시잖아요 지난 명절에도 오후 늦게 친정 간다고 말씀드렸더니 설거지랑 청소시키면서 밤 늦게까지 못 가게 붙잡으셨잖아요 예, 그게 내가 못 가게 한 거니? 네가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제 시간에 못 마치면 당연히 못 가는 거지 우리 집에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해야 할 도리는 다 하고 친정에 가야지 네 손이 느려서 밤 늦게까지 일한 걸 왜 내 탓을 하려고 하니? 그럼 오늘은 제가 식사 준비 다 했으니 설거지랑 청소는 신우들께 부탁하고 가겠습니다 어머? 무슨 소린이? 그게 왜 내 딸들이 할 일이야? 네가 책임지고 끝내야 할 일이지 너 자꾸 이상한 핑계대면서 우리 딸들 일 시키려고 하는데 그만 하거라 네가 해야 할 일들이면 책임지고 끝낼 생각을 해야지 어머님, 요즘 세상에 누가 며느리를 부려먹을 생각만 하나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어머님이랑 신우들은 내시서 합심해서 저를 더 부려먹을 생각만 하시잖아요 고맙다는 소리 한 번 듣지도 못하고 일만 하니까 억울해요 이것 봐라, 생각이 글러먹었네 너는 시댁에 와서 고맙다는 소리 들으려고 일하니? 네가 일하는 게 다 네 가족 좋으라고 하는 일이지 우리를 한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니? 어머님이야말로 저를 가족으로 생각하시면 이렇게 무식하게 부려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어제 밥 한 끼 못 먹고 하루 종일 요리했고 오늘도 화장실 한 번 못 가고 계속 밥만 하고 있어요 아휴, 어쩌면 여자애가 저렇게 칭얼댈까? 우는 소리 더 듣기 싫다! 빨리 밥마저 준비해서 나오거라! 엄마, 또 내 와이프한테 뭐라고 했어? 뭐라고 하기는? 걔가 너한테 가서 일러 바치디? 아니, 엄마가 주방 들어가서 문 닫고 큰소리 내길래 수경이 어제부터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일만 하고 있는데 누나들도 좀 가서 도와줘 이번에 명절 음식 다 같이 준비하기로 해놓고서 수경이 혼자 다 한 것 알아? 네 누나들 피곤해 보이지도 않니? 다들 시댁 가서 일하느라 얼마나 피곤했을 거야? 그래도 누나들은 지금 여기 와서 편하게 쉬고 있잖아 수경이는 어제도 하루 종일 일하고 오늘도 새벽부터 와서 우리 밥 다 하고 있어 밥만 먹고 수경이 친정 보낼 테니까 청소랑 설거지는 누나들이 알아서 해 너는 수경이만 챙기고 싶니? 수경이가 그렇게 하라고 시키던? 시키긴 뭘 시켜! 수경이가 엄마랑 사이 안 좋아지기 싫다고 나한테 얘기도 잘 안 하는데 옆에서 엄마가 하는지 보니 안 들어도 뻔하다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거면 명절에 수경이 아예 안 데려올 거야 그럼 집에 며느리가 한 명뿐인 걸 어떻게 하니? 한 집에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이 정도 일을 할 각오는 하고 왔어야지 엄마 요즘 누가 며느리한테 이런 일들을 시켜? 내 장인어른이 나한테 명절만 이렇게 일 시키면 엄마 기분 좋을 것 같아? 너한테 일을 왜 시켜? 남의 집 귀한 아들한테 일 시킬 생각하면 안 되지 수경이도 남의 집 귀한 딸이야 엄마랑 누나들한테 이런 취급 받을 애 아니라고 아휴 수경이 얘는 우리 아들을 얼마나 들들 볶았으면 예전에는 이렇게 엄마한테 대들던 애가 아니었는데 됐다 밥 다 됐나 보자 시끄럽게 하지 말고 식사하자 얘 너는 신우들 선물 안 챙기니? 아 이번에 신우들이랑 돈 모아서 어머님 선물 미리 보냈잖아요 그것 같이 하고 저희끼리는 하지 않기로 했어요 막내가 되어서 싹싹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신우들한테 예쁨을 못 봤지 어머님 서로 안 하기로 이야기 다 마쳤어요 첫째가 와서 얘기하더라 그렇게 얘기한다고 진짜 안 하냐고 눈치 없다고 네가 그런 짓을 안 하니까 애들도 너 예뻐할 수가 없지 하지 말라고 해도 미리 다 준비해놓고 싹싹하게 애교 부리면서 챙겨주면 그 누가 널 안 예뻐하겠니? 어머님 요즘 저희 이사 준비하느라 돈 없는 거 아시잖아요 저도 마음 같아서는 챙겨드리고 싶지만 남편이랑 같이 열심히 아껴야 할 시기라서요 나중에 여유가 되면 신우들도 좋은 선물 챙겨드릴게요 대신 남편이 명절상은 저희 돈으로 차리자고 해서 저희가 다 부담했어요 돈 핑계 대지 말고 작은 선물이라도 챙길 생각을 해야지 여자가 돼서 참 센스도 없어도 너무 없다 어머님 저 이번에 명절에 와서 한 번도 좋은 소리 못 들은 것 아세요? 너는 좋은 소리 들으려고 와서 일하니? 네 가족 맛있게 먹이려고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을 해야지 어머님은 절 가족 취급도 안 하시잖아요 신우들도 똑같고요 같이 장보고 같이 음식 준비하기로 해놓고서 세 명 다 명절때 되니까 연락도 안 받고 제가 혼자 10인분 넘는 음식 다 만들고 막상 저는 음식 나르느라 밥 먹지도 못하는데 고맙다 미안하단 소리 한 번도 한 명도 안 하셨잖아요 가족끼리 그걸 왜 꼭 얘기해야 하는 거냐? 네 신우들도 다 사정이 있었을 거다 다들 자기 가족 챙기느라 바빴겠지? 저도 바빴어요 최근에 저희 대출금 갖기 바빠서 매일 야근하는 와중에도 메뉴 고민하고 새벽에 틈내서 음식 손질하고 저는 제 잠 줄여가며 어머님 맛있는 음식 해드리려고 노력했단 말이에요 누가 그렇게까지 하라고 시켰니? 명절 음식 하나 하는데 그렇게 생색을 내고 싶어? 어머님 저 더는 일 못하겠습니다 밥은 다 차려놨으니 신우들이랑 다른 가족들이랑 맛있게 드세요 어머님 선물 고민에 메뉴 고민에 명절 일로 신경 정말 많이 썼는데 더는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아요 저 먼저 가보겠습니다 뭐, 뭐라고? 식사 중간에 며느리가 어딜 감히 자리를 떠? 제가 식사 수발드는 사람인가요? 돈 주고 쓰는 식무도 이것보다는 잘 대하시겠어요 어디 시어머니한테 말을 그딴 식으로 해? 그만 가보겠습니다 엄마, 수경이한테 뭐라고 했으면 내가 식사 중에 뛰쳐나가 수경이 이틀 동안 밥 한 수저 대대로 못 떴어 쉬지 않고 밥만 하다가 이제 밥 한 술 뜨려고 하는 애한테 또 따로 불러서 안 좋은 소리를 해야겠어? 안 좋은 소리는 무슨?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안 해서 살짝 얘기했을 뿐이다 나도 명절날 저렇게 버릇없게 뛰어나가는 며느리 보기 싫다 시킬 거 다 시키고 부려먹을 거 다 부려먹고 이제 와서 엄마는 수경이랑 나를 그냥 개무시하는 거야? 너는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하니? 내가 언제 너를 무시했다고? 내 아내한테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 거면 당연히 나를 무시하는 거지 누나들도 그래 수경이 혼자 땀 뻘뻘 흘리면서 밥이랑 국 나르는 모습 보면 같이 가서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수경이 혼자 스무 번 넘게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무한테도 안 보였어? 예, 옛날에는 며느리들이 다 그렇게 일했다 요즘 세상이 바뀌어서 그렇게 안 한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맞는 거고 요즘 애들 생각이 잘못된 거야 며느리가 되어서 시댁에 와서도 대접 받으려고 하면 그건 위아래가 잘못된 거지 엄마랑 누나들 생각 다 그런 거지? 그럼 너도 수경이 따라가지 말고 여기서 밥 다 먹고 명절 새고 가라 저렇게 건방진 애 자꾸 편들어주면 버릇 잘못 든다? 됐어 나 앞으로 명절 때 안 올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뭐야? 너는 우리 집 장손이야 네가 명절에 안 오면 우리 집안 식구들이 모이는 이유가 없다 그렇게 소중한 장손 며느리를 그딴 식으로 대해도 돼? 장손이랑 며느리는 별개지 너 사적인 감정 때문에 식구들 일 그르치면 안 돼 나한테 제일 중요한 건 제일 중요한 가족은 수경이야 엄마랑 누나도 소중한 가족이지만 수경이한테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걸 보고 나니 가족이라고 하고 싶지도 않다 엄마가 내 와이프를 존중하지 않으면 나도 더 이상 여겨올 이유 없어 어떻게 걔가 우리보다 중요하니? 난 널 낳은 엄마고 네 누나들이 널 얼마나 예뻐하면서 키웠는데 아무리 엄마랑 누나들이 중요해도 나랑 평생 같이 살아야 하는 사람은 수경이야 엄마랑 누나들이 수경이를 이런 취급해버리면 수경이가 집에 가서 나한테 잘 대해주고 싶겠어? 내가 집에서 아내한테 구박받는 남편이 되길 바래? 이걸 가지고 남편한테 구박을 하면 그건 못된 아내지 됐어 엄마 엄마랑 누나들은 평생 말이 안 통할 것 같아 앞으로 명절 때 나랑 수경이 얼굴 볼 생각도 하지마 평소에도 연락하지 말고 안된다! 우리 집 장손이 그러면 안되지! 장손이 그렇게 중요하면 내 말대로 해 계속 장손 노릇하길 바라면 내 아내한테 잘해 혼자 일하게 시키지마 아니 아예 일을 시키지 말라고 엄마한테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럼 장손 없는 집에서 살아 내 아내가 이딴 취급받는 집에서는 장손 노릇 안 할 테니까 미,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어 엄마는 우리 장손 없는 집에서 못 살아 앞으로는 수경이 잘 대할게 엄마만 그러면 뭐해 누나들이 수경이를 시종처럼 생각하고 부려먹는데 네 누나들도 그러지 말라고 단단히 얘기해둬마 절대 그런 일 없을 거다 만약 다시 한 번이라도 그런 일 생기면 그땐 나 진짜 엄마랑 누나들 다신 안 볼 거야 수경이한테 잘해 미안하다 내가 전화해서 사과하마 여보 어머님한테 전화 받았어 내가 너무 늦게 개입해서 미안 일찍부터 이렇게 했으면 당신이 덜 힘들었을 텐데 아니야 내가 혼자 하겠다고 고집부렸는 걸 도와줘서 고마워 몸은 좀 괜찮아? 응 부모님이랑 식사하고 지금 푹 쉬고 있어 앞으로 명절에 우리 집 와서 일 안 해도 돼 편하게 쉬고 오늘 저녁에 내가 데리러 갈게 고마워 여보 우리 집üg의 mouse 여기 하나 ** slashato 작 나도 한 번 이거 잊고 constant 长 그럼 daran oba